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전문의 중심병원. 여러분 오늘 보신 이 자료는 참 중요합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이렇게 적은 거.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환자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숙가는 낮고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인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병상 수를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전공인들이 뒤집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병원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놓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돈인데 이 돈이 딴 데 투자가 됐으면 훨씬 더 생산적이었을 건데 병상 투자가 엄청나게 많네요. 병상 투자가. 이게 뭐 병상 하나에 몇 억씩 집어넣었을 거라고요.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가지고 인구 100만 개당 병원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병상 수도 많아요. 병원 수도 많고 개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인구 1000명당 병상 또 세계 토업입니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대학병원들이 전부 다 수천억씩 아마 투자비를 빚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환자 접근성이 여의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렵죠. 그리고 규모도 대형병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이제 환자 수가 꾸준히 줄다가 입원 사투리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아마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모양이네요. 현재 535병상인데 절반인 250병상까지 줄였네요. 1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본모하입니다. 이제 올해 초에 전공이 사직 이후에 경영상황이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은 올해 2월 중순 전공이 집단 사직 이후에 의로진이 급감하면서 100병상 이상을 축소해 약 400병상을 운영해 왔는데 이걸 또 절반 정도로 줄이는 그런 결정을 내렸네요. 병원이 경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무슨 축적해 놓은 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병원에 경영수지가 발표가 되면 다 입 빡 이렇게 소리 지를 겁니다. 적자 규모 때문에.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그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병원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터질 일이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병상축소가 일선 대학병원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이거 이제 지금 대학병원들도 간당간당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환자들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경영의 보탬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최상급 종합병원들 특히 대학병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일반 병동을 줄이고 중증질환 변동을 올리는 그런 구조기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대책의 옳은가에 대한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숫가가 저렇게 낮은 상태에서 중증질환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도산하는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거를 의료하시는 분이 그대로 지적하네요. 이게 보면 의과대학 교수분들만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 그리고 PA 간호사 중심의 전환이라는 것은 현장을 모르니까 오판이 생기는 거다.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감소하는 것은 현재 전공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진로 역량 축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중증질환을 무료하게 바꾸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의대 교수들이 하시네요. 서울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의견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로 대단히 초래한 상급 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것은 계획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진로 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이고 현장에선 전공이 부재하 전공 전문의 감수로 심각한 진로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수술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위급 상황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감소하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관료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진짜 영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오죠. 비대위는 전공이 대신 진로 지원 간호사가 진로에 참여하는 게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고 상급 종합병원 일반 병상 감축 중증 질환 비율 상한 조절한 목표를 강제하는 대신에 의료 수가와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중증 질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거에 이러면 언급 없이 그냥 중증 질환 비율을 높여서 일반 병상 병동을 그냥 감축해라. 그걸 강제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건데 계속 이렇게 현장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니까 의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낙담을 할 것 같아요. 전문가를 완전히 졸로 보는 겁니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다. 제가 봐도 너무나 위험한 정책을 펴는 겁니다. 계속 악수를 두는 거죠. 지난 2월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과대학 정원 결정 과정은 6월 국회 정문회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당신들 믿지 못하겠으니까 실황 중개해라. 실황으로 지금이라도 전번처럼 의과대학 정원 증가시키는 문제처럼 그냥 밀실에서 하지 말고 전혀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하나 모임이 전공의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전문의 중심병원 국녀지책비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 의사분들이 이렇게 의사분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을. 도대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뭐하는 인간들이냐. 의사들을 만나가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야기죠. 정말 형편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내가 볼 때 인신공격이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이 의사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기 이제 의사분들이 만나가지고 이 토론회를 한 겁니다. 키가 찰 겁니다 아마. 전공의가 없으니까 전문의를 써야 해서 나온 국녀지책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화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화입니다. 너무 큰 악수를 두는 거죠. 서울의대 신경과 하은진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전문의 중심병원을 논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공의가 전문의가 1년에 3천 명씩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부터 5년에서 6년 정도는 얼마로 줄어듭니까 10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300명에 400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대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운운하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전문의가 충원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갑자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꿔서 병원 내 전문의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이번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수련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300명에서 500명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 전문의 부족은 결국 병원 간 전문의 이동으로 이어지고 서울 지역의 대형 병원인 빅5를 중심으로 지방의 전문의 인력이 이동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지방 전문의가 떠나면 나중에 전공의가 돌아와도 이들을 수련하고 전문의로 양성할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수련 체계가 다 이렇게 메여져 있지 않습니까 4차 3차 2차 1차 수련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끊어진 겁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크게 심각하지 않은 내가 봐도 심각한데 4년차가 있어야 3년차를 가리키고 3년차가 있어야 2년차를 가리킬 건데 그게 덤성덤성 이빨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방 위주로 전공의 전원을 늘려도 가르칠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니 지방은 늘릴 만큼 전공의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장을 지낸 박종원 원장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 문제라고 하자 갑자기 전공의가 없어도 되는 병원을 만들게 되면서 정문의 중심병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부는 정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밑거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화전 화전 그냥 천수답식 경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한국의 관료들 정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마어마하게 망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나면 연금 받고 잘 살겠죠.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신규 전문의 부족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에 간다면 여기서 전문의가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지 아니면 전문의와 전공의 중간단계 역할을 다른 누구가 하는지가 정의되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10년 뒤를 내다보며 전문의 중심병원에 맞는 전문의 육성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5년 10년 정도를 보고 여러분들 엊그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엊그제가 한국에 여러분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신공항이 30년이 바로 신공항의 확장공사가 완전히 여러분들 완료된 것이 며칠 전입니다. 30년 걸렸습니다. 30년. 대한민국의 신공항 건설 확장계획이 30년간 추진이 된 겁니다. 30년간 추진해서 지금처럼 여행 수요를 다 충족시킬 정도의 좋은 공장이 공항이 된 겁니다. 30년 걸렸습니다. 저는 1994년 무렵에 공항을 막 시작했을 때 이러면 걸고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30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각으로 국가의 여러분들 인프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공인은 병원을 나가고 지방은 전문의가 없다고 아웃스는 치는데 빅파이브를 위시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질환 전문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모순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또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의료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구조조정 틀 안에서 하나의 이슈는 될 수 있을지 못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견해를. 그걸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잘 정리해서 다시 또 재검토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료정책을 펼쳐야 그래야 국가적으로 피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금 사표를 내신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빼앗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연세에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을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용기를 한번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뭐 관료생활 하셨으니까 보신을 안 하겠습니까 많은 한국의 원료들 가운데 옳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정원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님 그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이를 먹었으면 세상살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총부도 아는데 2천명 백제야 빼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가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2천명 의과대학 정원 발표를 강행한 건데 그걸 빼놓고 다 수용한다니까 저게 도대체 문제의식이 있는 건지 한심합니다. 도대체가 의사가 뭐가 부족하다고 의료기를 다 망가뜨리는 건지 한숨만 나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대학 병원들이 연세에 도산하고 문 닫기 시작할 텐데 지방부터 전국이 아수라정이 되고 가족 친지가 시생되기 시작하면 남의 일이 아닌 걸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론과 여론이 일시에 바뀔 텐데 국민 분노를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제 이야기가 이렇게 강경과 하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자기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공이 수련병원을 비운 뒤에 그 업무 로드를 교수님들에게 감당해서 간신히 지금 대학병원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업무는 증가했지만 병원은 적자하기 때문에 직원과 교수들 월급을 슬슬 못 주고 있습니다. 일은 더 많은데 월급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당직비를 정액해서 주고 원래 월급을 깎아서 결국 월급을 이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조교수 부교수들의 엑소더스 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들의 탈출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이 현장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건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윤정부가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체화될 적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겁니다. 이걸 막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정권의 퇴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집을 줄이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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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